아트럭스, 아트럭스, 아트럭스 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전령으로 갑니다 그리고 빅토르 슬라리도 자유의 착각하고 숙박 걸고 이거 좋은 또 딩교환이죠 탑 밀어놓고, 미드 쪽 한번 찌르고요 그리고 전령 연결시키고 바텀에 빅토르 혼자 서있지만 유사시 대처가 가능한 소환사주면 다 살아있는 상황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이스탄 와죠, 근데 올 수 있나요? 다워를 거의 다 같이 갔다 슥슥 속으로 살짝 타워라도 지킬 수 있나요? 킹조 입장에서도 상대가 잘 피했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탑 진짜 아니, 큐베가 좀 고생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아, 또 피하긴 했지만 살면, 기절 걸렸고요 타워 안쪽 대 0으로 아래쪽 아래쪽 빼고 가는데 와아아아 더블클러스컷 꼬리를 끊어버렸어요 꼬리맛이 들어갔는데 아래쪽 어떻게 하다 대단원까지 그렇죠 대단원을 쓰면요 대단원 7번 나가면 라인 빠르게 지우고 뒷쪽으로 빠져있어요 어, 텔도 탑니다 이건 베인 휴미! 굴러! 굴러! 세게 세요! 네! 한 번 끌어오고 제압했고요! 한 번! 휴미도! 와 진짜 그냥 다 쓸어 담았죠? 어떻게든 이렐리아 빼주려고 꼬리만 붙어 넣은 건데 나가서 그냥 죽어줘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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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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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빼면서 해봐요 조금 안좋다 강아 안좋다 이거 노플이야 베인 노플이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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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하트 뭐다 리사하트 뭐다? 자기 한 번 방을 띄워줄래? 나 바텀 밀게 주쳐놔 천천히 좀 해 나 먼저 안걸리면 딸깍 있지 않아? 쭉쭉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느린 거 아니야? 베인이 크는 속도보다 굴리는 속도가 더 편할 거에요 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2등만 준 게 아니라 타포탐스 2등 부숴지 않아서 대부분 없습니다 속여버린 한 번 한 번은 대단없습니다 개! 유미가 없더케요 유미는 달아타고 있는데 달아탈 때마다 다 죽는거에요 네 원복 컴보입니다 그렇습니다 4명의 순식간에 라츠컬! 어디까지 가요? 스스로 꼬리를 자른 것처럼 지금 꼬리가 발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으로 자 그럼 베인이 여기서 한 번 유미와 같이 때려잡아야되는데 내현이 들어올나봐 내현이 그러면 뒤쪽으로 빠져야되요 여기서 잡아내긴 했는데 다시 봐야되요 안 돼요 유미와 함께라면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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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여긴 다음이 있나요? 끝났죠 아래쪽에서 쌍대포 2개 대단합니다 킹듬 그렇습니다 26분 때 전격적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라츠컬 KDM은 보고싶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부터 뭔가 조짐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완전 만개하는 느낌이에요 상체가 좋아진다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상체 만개로 바뀐 것 같습니다 폭발! 제재! 특히 전투를 정말 선호하는 에피엘에서는 못가져서 베인 맞았고 리산보다 리산보다 한번 빼야돼 나 다리 안좋아 리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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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 상관없다 승은 빠졌다 얘네 리산도 풀 베인 봐야돼 베인 봐야돼 베인 손 없어 베인 잡아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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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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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픽 조졌는데 이걸 빅토르라고 nal중 예 ups 대수 대수 ισ성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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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